자 여기 보시면 나무 글씨가 써있습니다. I hate you. 난 싫어 니가 이런 뜻이죠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나무 조각들 보이시죠? 제가 요것을 이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알파벳들이 마구마구 들어있어요. 자 X도 보이시고 Q도 보이시고 이게 A, B, C, D, E, F, G, Z까지 다 들어있습니다. 그럼 지금 촬영하고 계신 우리 멋진 관객님께서 이 I hate you를 이 안에 넣어주세요. 제가요? 알겠습니다. 이 I hate you를 넣어요? 네. 싹 쓸어서 I hate you를 이거를 넣어주세요. 잘 섞였겠죠? 네네네. 그럼 이제부터 이 섞여있는 것 중에서 주먹으로 원하시는 만큼 팍 퍼가지고 딱 내려놔주시는 거예요. 많이 해도 돼요? 네. 아주 많이요. 거의 다 집어낼거거든요. 또? 또요? 또요? 네. 네. 또요. 또요. 네. 좋습니다. 자. 이트로 다 쏠리. M자. A, W인지 M자인지. 하나도 걸리는 것 없이 자. 한 번 더. 한 번 더요? 네. 네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한 번 더요? 네. 네. 자. 이제 진짜 몇 개 안 남았습니다. 네. 이번에는 꺼내신 거를 이쪽에다가 섞이지 않게 이쪽에다가요? 한 쪽에다 놔두세요. 이쪽이요? 네. 좋습니다. 자. 이제 이 골라주신 몇 개 안 되는 요 글자들 네. 이 글자들을 한 번 조합을 해보면 I, L을 어떻게 써? L, O, V, E, Y, O, U. I love you를 딱 선택을 해주셨네요. 우와. 이거 다 그거 아닌 거죠? 네. 여기는 전부 다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. G도 있고요. B도 있고요. Q도 있고요. 모든 알파벳이 다 섞여 있어요. I love you. 아주 잘 하셨어요. 대박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